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회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뉴스하이킥의 일일명예 편집국장이시죠.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변함없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사무실에만 계셨기 때문에 별 모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약간 어 그랬나 했어요. 네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이번 주 한겨레 21 커버스토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쓰셨는데요. 사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 허위가 아니고요. 진실을 얘기해서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이 얘기죠. 그렇죠. 몇 주 전에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현재법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로 보이는데요. 구체적 사실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예를 들면 말로 했느냐. 아니면 신문, 잡지나 이런 걸 출판물로 했느냐. 아니면 SNS 같은 인터넷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 조항이 달라지고요. 처벌 수위는 언행, 출판물, 인터넷 순으로 더 강화하는데요. 언행보다 출판물이 강하고 출판물보다 인터넷이 더 처벌이 강하다. 네. 아마 명예훼손 위험성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실 텐데 들고 있습니다. 한겨레21의 표지가 사실과 법 사이에 그 뒤에 사람의 얼굴이 딱. 딱 입이 있는 거죠. 입이 딱 있죠. 설명을 세 가지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을 말한다고 다 처벌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저의 경력, 과거 또는 키 몸무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처벌해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거죠? 우선 고소, 고발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본인이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듣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네. 그게 공공의 이익에 진실하게 부합했느냐, 또 비방의 목적이 없었느냐, 이런 걸 따져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처벌이 되지 않는 건데 문제는 보통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 사실이라고 고소하지는 않아요. 허위라고 고소를 하죠. 되게 그렇죠. 네. 허위라고 고소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다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죄로 다시 한 번 또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먼저 해버리면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게 되니까. 되게 허위사실이라면서 고소를 했다가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한다. 바꿔서 적용법조를 바꿔서 처벌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정은지 편집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우선은 피해가 있어야 되고 피해자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직접 사례를 들어봐야 잘 알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 한 여섯 가지를 했는데 그중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경우에요. 어떤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기업정보 플랫폼에다가 자기가 다녔던 전직 회사에 대한 평을 쓰는 거죠. 그 회사가 수당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직원들 외모를 좀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썼더니 회사가 퇴사한 후에 우리 회사를 갑질 회사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관련된 직원들이 증언을 한 거죠. 사실이다. 그 사실이. 그래서 8개월 만에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사실정신 명예훼손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처벌의 위험이 있는 경우인 거죠. 그거는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은 검찰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 중이고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요. 회사에 지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회사가 너무 싱숭생숭하다. 어떤 사람이 직원한테 폭언하고 성희롱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가해자로 주목된 사람이 성희롱 사건을 해고를 당하는데 그 일종의 보복행위로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명예훼손으로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실정신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이 나온 거죠. 아니 그 사실을 인터넷에 막 올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말만 아는 사람한테 했다고. 네. 그게 이제 언행으로 인한 사실정신 명예훼손. 근데 그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그건 좀 심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해에 2만 건 정도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있거든요. 2만 건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허위사실로 했다가 사지적시기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건물주의 횡포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거 난린 경우였는데 부모님이 미용실래했는데 건물주가 집에서 냄새 난다고 음식도 못해 먹게 하고 월세공제하라고 하니까 월세 올린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올린 거예요. 자녀가. 그랬더니 이것도 사실정신 명예훼손으로 벌금 30만 원이 나왔죠. 어허. 아니. 좀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말도 못하고 살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고소고발이 되면 그래서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21에 기사를 그냥 소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폐지 입장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을 가지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혹시 또 폐지의 근거나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영국의 법무부 장관이 2010년도에 폐지를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 형폭상의 명예훼손죄는 오늘날처럼 표현의 자유가 권리가 아니었던 지나간 시대의 범죄다. 이 과거의 범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UN에서도 2011년부터 계속해서 이 사실적식 범위해선을 우리나라에서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사실적식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이런 별금형 정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형용안된 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죠. 하지만 검찰은행 경찰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되고 피해자들이 계속 양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통죄나 낙태죄처럼 우리도 이 사실적식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과거의 범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저희들 입장인 거죠. 과거의 범죄다. 그리고 실제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벌금형. 이게 뭐 민법상의 손해배상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불려다니고 마치 죄진 사람 취급당하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불려다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범죄자의 낙인 찍히는 거군요. 낙인 찍히고 정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정가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그런데 반론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해 주신 사례들은 대개 좀 힘있고 가진 자들이 이 사실적식 명예훼손죄를 악용해서 약자나 보통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데 역으로 예를 들어 성소수자가 스스로 감추고 싶은 부분인데 이걸 나이 막 떠들고 다녀서 강제로 아웃팅 당하고 이런 식으로 약자가 괴롭힘 당하는 부분을 막는 수단으로서의 사실적식 명예훼손죄에 힘이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유효성이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적식 명예훼손이 없는 나라들의 그 사례들을 보면 그 해법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명예를 더 이상 형법으로 보호하지 않고 대신에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더 확대하지 않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프라이버시권의 확대. 그렇죠. 비밀침해죄 같은 걸 강화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생활 침해죄를 아예 신설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로 가기 전에 이미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생활을 침해했을 때에 그것 자체로 인해 규제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건 분리해내야 된다. 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사실 간통죄가 폐지할 때도 간통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꽤 있었거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통계는 없고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액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대안들이 계속 모습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징벌적인 손해배상 이런 경우요. 네. 그렇죠. 많은 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9269님. 와, 무섭네요. 말조심해야 되겠네요. 몰랐던 사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자기검열하고 말조심하고 이런 세상은 좀 슬플 것 같고요. 하루 빨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 명예훼손지 형법적인 처벌은 없어지고 꼭 필요한 약자 보호를 위한 사생활권의 확대나 비밀 침해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신설됨으로써 우리가 할 말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온다면서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내용은 동물병원에 치료를 받았던 반려견이 실명 위기가 생기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시민이.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소원을 낸 거죠. 이건 우리 나의 표현의 자유로 치배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공개 변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초 아니면 최소한 중순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하는 이 형법의 사실적 명예훼손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결정이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위헌이든 한정위헌이든 그러면 또 낙태죄처럼 국회에서 기한 내에 입법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혹시 안 되더라도 다시 한 번 논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사회적인 논쟁은 또 일어나겠네요. 어쨌건.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인 커버 스토리는 북한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일단 먼저 시사인의 커버를 좀 들어드리고요. 많이 보던 상당히 몸집이 이렇게 풍부한. 평소에 보던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진인 것 같아요. 실물보다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복장이 앞서도 우리가 짚어봤지만 과거 핵이 인민복으로 돌아온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 모시고 2부에서 지켜봤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김현희 기자가 쓴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이야기. 우리나라 얘기군요.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이야기. 커버 스토리는 앞서 짚어봤고요.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마침 대통령도 오늘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신년사에서 밝히셨잖아요. 그러면 백신의 우선순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구가 따로 있는데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고요. 의료 전문가나 보건 공무원들이 위원회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국가예방접종 그러니까 무료로 시행되는 예방접종들이죠. 이것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도 이곳에서 역시 정하게 되고. 질병청에서 12월에 밝힌 기준에 따르면은. 백신 별로 공급식이나 특성 유통 및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군요. 어떤 백신이든지. 그리고 이미 대략적인 우선순위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2월 말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 있는 어르신부터 예방접종에 들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65세 이상 고령층, 19세에서 29세 성인 가운데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마지막으로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등이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취약하신 분들하고 공공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많은 분을 만나야 하는 분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건 당연하겠고 알겠고요. 더 궁금한 건 뭐냐면 저는, 그리고 정우주 편집장님은, 김현희 기자는. 이런 일반인들인데 나이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순서가 되는지 이것도 나와 있나요? 이 예방접종 세부 계획을 1월 중에 발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그럼 이 세부 계획이 발표되면 우선순위에 속하지 않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언제쯤 백신을 맞을지 알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방역당국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 부분 말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포괄적인 형태가 되지,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울 수는 없고, 또 접종에 들어가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2월 말에 들어옵니다. 모더나 백신이 5월부터 공급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한 천만 명 분량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순차적으로 조금씩 들어올 때 한 번에 얼마가 국내에 도입이 될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보다 미리 접종에 들어가고 미리 백신을 확보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를 정했어도 추후에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 세 사람은 언제쯤 맞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고 한동안 계속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다닐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선 접종 대상자들 먼저 맞을 수 있는 게 당연히 맞고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나중에 맞겠다 기다리면 되겠네요. 여유 있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요. 시사인의 이번 주 실린 내용 보니까요.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논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걸 자기의 자유권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방역 문제니까 싫다고 안 맞는 게 아니라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냐 이런 논쟁이 벌어진다면서요. 네. 유럽에서는 사실 방역 지침도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골질을 계속 알았었는데요. 이번에 백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단순히 내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신을 반대하는 음모론까지 심상치 않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백신 맞으면 DNA가 변해가지고 세계 통합 대통령을 꿈꾸는 빌게이츠한테 복종하게 된다는 그런 음모론까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 특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뉴스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서 퍼지고 있는 사례인데 스페인에서 왓츠앱이라는 메신저 어플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인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96세 할머니가 접종하고 24시간 뒤에 사망했다라는 내용인데 실제 아니에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었어요. 이 백신을 맞으신 아라셀리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멀쩡히 건강히 계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스페인 대표 일간지 엘몬도라는 곳에 타이틀까지 달고 돌아다녀서 그 엘몬도에서 이거 우리 기사 아니다. 그런 파일 돌아다니면 퍼뜨리지 말아라라고 해명하는 기사를 쓸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각국에서는 이제 접종 거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접종자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스페인에서는 코로나 패스를 만들어야 된다. 코로나 통행증 같은 거죠.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통행증을 발급을 해줘서 그런 사람만이 20인 이상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백신 거부자가 코로나19에 걸렸을 시 긴급치료 우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럽 상황이 물론 남의 나라 얘기이긴 하지만 곧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곧이에요? 보면. 먼 것 같지만 곧 우리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텐데. 네. 정말 중요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취재하면서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시사인에서도 계속 백신 관련 기사를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해주실 거죠? 네.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원주 편집장님은 한길의 20일도 백신과 여전히 코로나19 얘기는 계속 취재하실 거죠? 저희도 코로나19 얘기는 취재할 텐데 저희한테는 김연희 기자가 없어서 백신 얘기는 이렇게 잘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훈훈한데요. 네. 네. 너무 겸손이신 것 같고. 그 백신 취재하시는 한길의 20일 기자분이 들으시다가 편집장님께 항의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안 듣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비슷한 고민들과 논쟁들 국내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편집장 대 편집장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다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한길의 20일과 시사인 커브스토리와 또 주요 기사들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